주먹이 유튜브 구독해야지 좀 더 앞으로 가지세요 아예 딱 그 현관 앞에 저는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 사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내 눈 너무 손스러우면 오랜만이네요 내 집에서 재수없게 뭐하는 짓이야 후배가 약속시간을 늦길래 선배가 제 거 대신 치러주고 있어 열시오 해주세요 검은사지에 들어갈게요 사바가요? 사바가요? 구첩이신가 다 구첩이신 아 이 스톱도 주세요 이거 뭐야 끝났으면 더 들어올 사람 없어요 지켜보고 계신다고요? 뭘 기다리고 계신가요? 머리 좀 잘라요 처음 날에 추리 입고는 뭐 있어요? 본인이 잘 배웠네요 본인이 잘 배웠네요 본인이 잘 배웠네요 왜 기다리시는 거예요? 아이스 초코 드릴 타이밍으로 아이스 초코라도 드세요 아이스 초코 하하하하 컨티뉴 마주 보기요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냅두라고 하는 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